완벽한 저희가 놈텔이잖아요 그럴 때 네 맞아요. 군사대한테 좋았어요. 소리도 가면 안 좋았어요. 저희가 점톱이잖아요. 근데 끊고 없이 게임을 준비했어요. 그렇습니다. 왠 줄 아세요? 왠 줄 아세요? 맞춰보세요. 맞춰보세요. 왜일까요? 맞아요. 원래 재밌을 것 같아서입니다. 그런 거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재밌어야 되는데 콘텐츠 재밌어야 되니까요.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게임 좋아하세요? 저희 겜돌이에요. 겜돌이라고 합니다. 겜돌이 원투스. 무슨 게임 좋아하세요? 저희요?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게임을 해주셔야 돼요. 네. 첫 번째 게임의 이름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. 네. 잘 잊었죠? 잘 잊었죠? 이제 전화 연결을 할 거예요. 띠링띠링. 전화 연결을 해서 제시어를 주면 그 제시어를 그 사람한테 들으면 돼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들은 사람한테 솔라시도가 기피티콜을 썼 겁니다. 방탄. 달달한 Girls 다시스트잇 중국 tan said 그럼 Cynthia 우리 چ for 들었음 잘잡이 지사 개인적 Dual 깻잎 고려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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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뤄 aben 고려티 고려틸 고려틸 고려티 핸드폰 번호를 제일 크게 쓸어주세요. 여기 가까이 되죠. 아싸 브로우! 아싸 브로우! 시스터 뭐하고 있어요? 나 지금 약속!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! 밥 먹으러 가는 중! 밥 먹으러 가는 중!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. 왜? 누구야? 그냥 힘든 일이 너무 많아. 위로를 받고 싶었으면 좋겠는데. 놔봐 있잖아 놔봐! 나한테 어떤 이.. 애교 섞인 귀여움을 받고 싶었어. 뭐야? 또 필요한 거야? 해피 바이러스인데? 좀 뭔가 애교 넘치게 애교 넘치게 우측장 보내줘. 이 새끼! 너 여자친구한테! 그냥 위로를 받고 싶었어. 너 무슨 일 있구나? 괜찮아 괜찮아.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? 아니요. 누가 누가 나한테 그래. 그랬어? 나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. 그랬어? 우리 진업이 그랬어? 아 싫어. 누나! 누나! 사실은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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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들! 이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? 네네! 핸드폰인데 이게 지금 아니 이게 뭐냐면 인터뷰 영상 나오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! 그리고 또 니니 씨가 준비 중인 게 많아서 고맙습니다. 우리 또 니니 씨 보컬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! 마지막! 니니 씨! 네 인사 한 번 해주세요! 인사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! 귀엽고 깍지깍! 내일 끊을게요! 내일 끊을게요! 이따 이따 끊을게요! 아 네! 네! 억제한 usters 다운게요! 안녕~!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반대쪽 손이잖아 반대쪽 손이잖아 나 가면 돼 지금 여기 있잖아 난 발로 할래 아니야 너는 손으로 해 그래야 내가 키던 말이야 아악 야 나 이런 모습 냄새 나 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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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이 안 나잖아 냄새 나 비싸야 돼 이런식이야 내가 어디까지 맞춰야 돼 됐어 나 갈래 왜 뭐가 못했네 내가 어디까지 맞춰야 돼 이렇게 못생겨야 돼 그건 힘들어 타지도의 솔라스틱 네 이번에 할 게임은 우리 어키 친구들이 한방에서 셋이서 같이 공량공량을 많이 살아서 통화점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뭐죠? 텔레파티 저희가 한 단어를 외치면 하나 둘 셋에서 둘이 맞추고 한 명이 틀렸어 그러면 그 둘이 한 명한테 얼굴을 낙서를 해줘 그냥 끝까지 가야 돼 저희도 끝까지 그리고 다 틀리면 셋이 다 틀리면 솔라스틱과 여러분 얼굴에 그 그림을 빌릴 거예요 새벽이 다 왔으면 놀라지도가 벌칙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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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건 없어요 아니요 그만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 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생각하는 걸로 처음 생각하는 걸로 첫 번째 문제 시작 춤춰주세요 눈빛만 맞아 후 느낄 수가 있어 샤워 하나 둘 셋 내 마음이 있어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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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알았어 자 자신감 자 여러분 나의 거울 입고 솔직히 이 정도면 잘생겼지 다시 돌아오세요 더 찍히는 거 다시 돌아가세요 이제 나의 마음이 있어 철개해 주세요 나의 마음이 있어 나의 마음이 있어 아 우리의 마음이 있어 지금 이걸로 하고 있어 네 다시 돌아가세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아 이거 못 하세요 아 이거 못 하세요 자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귀엽게 좋아 왕서방이야? 이뻐 이뻐 어 이 정도면 뭐 집까지 갈 수 있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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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나였어 나 나였어 나 나였어 사랑해요 사랑해 예뻐 예뻐 시작 눈빛만 바로 알 수 있잖아 마켓만 스쳐도 뭘 느낄 수가 있어 제이도 제이도 하나 둘 셋 오 미스터 미스테리 미스터 미스테리 샤워 샤워 아까 샤워 완전 아파 오늘 보면 알겠지만 샤워가 안 좋다 샤워 2시간 동안 그러면 드릴게요 두 분 다 드릴게요 한 번 손을 떼서 거기서 끝이에요 자 좀 차에서 해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얘가 양아치야 얘가 양아치야 신나게 섹시댄스 섹시댄스로 갈게요 섹시댄스 어려운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저도 왜 느낄 수가 있어 피카츄! 하나 둘 셋! 호들아 아니야? 아까 그룹 호들아 이랬어 이랬어 백만불 또 세워 백만불 또 세워 깡큐 패널 오빠들에게 드리죠 세게 했습니다 바꾸나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안 떨어지면 하면 되지 아 안 떨어지면 돼요 네 전화기가 그려지고 있고요 볼받아 봐라 나 잘생겼어 잘생겼어 사이즈 나오면 돼 개사맨 천진반? 개사맨입니다 돼요 작설 ropol 齬 정말 잘생긴 미국 씨가 됐고요 네 여러분의 이렇게 안 맞는 손발 잘 봤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제일 나는 mit 네 여러분 무슨 게임이죠? 도드하트 도드 하나 둘 셋 솔라시도를 이겨라 몸으로 말해요 입니다 저는 6학년 4반 김유란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몸으로 말해요 근데 이번에 솔라시도라고 쓰셔서 스키즈가 대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보는 거죠 저희는 어디서 가서 팀워크 지지 않거든요 끼고 깜껏 보여요 그래서 오늘 치면 저희는 가상과 뒤판 싸울 예정이고요 왜 이렇게 못해? 네 스피드키즈 몸으로 말해요를 할 거예요 이거 먼저 센티키즈가 할 거고요 제한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 내가 내겠다 시작 제한시간은 3살을 골라 민경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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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콩물 김정민 작곡가 미고 오 소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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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sion 소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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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월드로 조uren 티요 뱀 뿌어주세요 모ality 있다 어떻게 해봐야 되나? 어떻게 해봐야 되나? 어떻게 해봐야 되나? 틀린 거 빼놔 어 하아 짜증나 우와 10초 9 8 7 10 10 10 10 159초 몇 개 맞았어? 10면은 8개 2개 뺐으니까 잠깐만요 아 나 무서워 떨려 10 10 10 10 10 10 12 10 10 10 당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우아 우아 아 이거 몰라 아, 안 돼지. 아, 얘 커터 안에서 문제야. 나 랩을 못하는데?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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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왜 망했어, 뭐. 짱, 짱, 짱! 스폰지 fest. 아아... 흥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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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the music in my hand All my noise 불러! 시! 맞아 맞아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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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따지지도 않고 아아악! 이 손님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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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을 못 따가자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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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! 으아아아악! 어... 안 돼! 패스하면 안 돼! 물어도 해! 넌 춤 댄스! 인신 마신! 은솔! 오징어! 문어! 아! 싸이마리! 엔쎄 바리! 엔쎄 형! 아아악! 그 방금 안한 거 아니야? 어떻게 또 춤춰야 되잖아 춤춰?! 아! Piss me? I.O.I. 4. 3. 3. 4. 5.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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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태웅아? 태웅아? 태웅아 이거 춤췄어? 태궁아 이거 춤 춤추어? 태궁아 올리하시잖아. 태궁. 아 진짜. 얘는 TV를 안 봐서. 너무 쉽죠. 끝난 시도도 이겨라 끝난 시도가 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겨버렸어요 네 어떤 이X들 스프키즈한테 미션을 받아서 수행해서 페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주실 건가요? 집에서 잘못을 입고 정말 현아이가 가장 박수님 표정으로 둘이 함께 셀카를 끼워서 볼 네 그런가요? 저는 이미지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었고요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상대방이 너무 관심하지 않았나 좋은 경기였지만 바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자면 좋은 경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으면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고요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네 안 불러주세요 네 안 불러요 네 시음 주시겠어요 시음 너무 재밌었고 다음은 쏘라 씨와 같이 콜라보를 해서 다시 인터뷰를 하는 네 안 할 거예요 네 우리가 소재를 네 동작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쏘라 씨 하고 끝났게요 네 지금까지 쏘라 시저의 쏘라 뷔이였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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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